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천만전자 입니다 아 깊은 밤이 오는 것 같습니다 벌써 불금도 끝나가고 여러분들 피곤하실텐데 일찍 또 주무시겠죠 또 내일 또 활기찬 하루를 보내실 분들은 또 일찍 주무실 테고 또 밤늦게까지 여러가지 공부도 하고 여러 자료들 살펴본다고 나름대로 또 집중적으로 서치 하시는 분들도 있을텐데 그럼 오늘도 뭐 나름대로 또 좋은 소식이나 뉴스 정보들을 또 얻어 가야겠죠 하여튼간 각자 원하는거 꼭 하나씩 한두개씩은 꼭 가져왔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오늘은 한번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삼성전자 4만원 하고 5만원 할 때는 쳐다도 안보던 삼성전자 주식을 왜 지금 비싼 두배 비싼 지금은 왜 달려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할 것 같더라구요 한때는 뭐 쳐다보지도 않았잖아요 삼성전자 주식이 인기가 없었는데 왜 두배 비싼 지금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여러분들도 상당히 좀 아이러니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삼성전자는 오늘 1.21%로 해가지고 한 1000원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 종가가 8만 3500원으로 끝났습니다 차트를 보신 것 같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했는데 결국 이 박스권 안에서 노는 거예요 제가 말하듯이 이 박스권을 이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강조하지만은 지겹고 지루하고 짜증나고 반복되는 그런 흐름을 계속 보여줄 것 같아요 앞으로는 뭐 다른 사람들 그러잖아요 뭐 대형 호재 터졌다 폭발했다 떡상 한다 솔직히 뭐 떡상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상황에서는 이제는 웬만한 대형 호재들이나 뭐 좋은 소식들은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됐어요 반영이 됐고 아주 색다르거나 아주 뭐 특별하지 않은 그런 호재 아니면은 이 흐름 자체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단지 이 박스권도 어느 정도 뚫을 수 있는 그런 큰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뚫어가는데 그 힘이 뭐냐면은 이제 뭔가 수급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외국인이나 뭐 기관들이 아직 덤벼들지 않으니까 계속 매도만 하다 보니까 이 박스권을 제대로 못 뚫는 것 같습니다 큰 허재거리 하나 들어오면 들어오겠죠 특히 이제 환율도 올라가잖아요 환율 환율이 오르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뭐 다 팔고 다 나가버렸어요 결국 환율이 좀 많이 떨어지면은 나름대로 좀 이익을 많이 보려고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올 텐데 환율도 지금 문제가 있죠 그리고 어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로 그 이익을 실현해야 겠죠 이익 실현하고자 이제 많이 매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만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글로벌적으로 투자하다 보니까 뭐 중국 뭐 동남아시아 유럽 이런 쪽에도 외국인들이 투자하다 보니까 결국 어느 정도 이익을 창출하고 빠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외국인들도 대부분 100% 내외는 먹었을 겁니다 대부분 한 4만원대에서 5만원대 많이 투자하다가 8, 9만원대 많이 팔고 나오는 거 보니까 거의 100%에 가까운 이익을 남기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세 번째 지금 뭐 공매도 영향도 약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이 공매도가 이제는 자꾸 뭐 연기되고 하다 보니까 금지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를 나름대로 입장에서는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자유로운 시장으로 이제는 자금리 많이 유출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조건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보면은 복합적으로 특히 기관들은 뻘짓도 한다고 계속 매도 처리하고 국가 연기금도 매도하는데 뭐 더 이상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하여튼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삼망전자가 지금 현재 굉장히 고난의 행군을 다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스권 안에서만 차고 이렇게 횡보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뭔가 큰 힘이 나와가지고 뚫고 나가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 폭발적인 힘이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4에서 5만원 때는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다가 갑자기 7만 전자, 8만 전자, 9만 전자 되다 보니까 갑자기 그때부터 개미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달려들기 시작하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지 단타로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몰려다니는 건지 아니면은 이 주식 자체가 좋아서 장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벌고 싶어서 이렇게 몰려든 건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스스로가 단타나 단기 투자로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덤벼든다고 한다면 삼성전자는 솔직히 비추입니다 비추 삼성전자 투자하면 안 돼요 차라리 그냥 전기차나 이쪽 분야가 낫지 삼성전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단지 8, 9만원 올라갔기 때문에 더 올라갈 줄 알고 달랠 분들도 있을 텐데 내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는 급상승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단 장기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를 투자하고 삼성전자에 올인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갑자기 급격히 오르다 보니까 단기성으로 어느 정도 이익을 실현내려고 덤벼두신 분들은 잘못하면 고점에 물릴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 잘 고려해가지고 잘 판단해서 주식시장에 임하여야 합니다 특히 삼성전자는요 삼성전자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항상 말하는 게 근본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본이 중요하지 왜냐하면 모든 투자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어느 정도 기본 적립이 딱 세워놓고 투자를 하셔야지 단순하게 그냥 뇌동매매로서 하시면 안 돼요 뇌동매매로서 하시면 큰 낭패도 볼 수 있고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강조하지만 내가 왜 주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두 번째 내가 왜 삼성전자를 사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심각한 고민과 그런 나름대로의 고민, 생각, 여러 가지 같은 걸 적립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임의대로 하시면 주식 자체가 재미도 없고 잘못하면 돈도 까먹고 낭패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기만의 철학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남들 바란다고 해가지고 따라서 하는 것도 그거 바보 같은 짓이고 남들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우스운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단지 남들이 얘기하는 거 조금 참고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생각들을 잘 정리해서 자기만의 철학, 주식 철학을 만들어야지 남들이 이거 사라, 뭐 해라 그렇게 따라하면 결국 리딩방이나 똑같겠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주식에서 돈 번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번 벌 수는 있어요 초심자들은 근데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연타를 벗기는 힘듭니다 한 번 손실 보기 시작하면 그걸 또 복구하고 싶어서 그걸 또 본전 생각 때문에 계속 투자하다 보면 계속 물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천만원, 이천만원, 억대까지 피해보시는 분들이 간혹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가지고 우리가 손실을 보지만 해서 일단은 주식이란 것은 자기 돈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일단 지키는 게 가장 급습려니까 지키는 거 가장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돈,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 돈 하나 지키지 못하면서 계속 손실 보면 주식하면 안 되겠죠 시간 낭비죠 금전적으로 낭비죠 정신적으로 낭비죠 다 낭비예요 낭비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 지킬 건 지키고서 주식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거죠 삼성전자 다시 강조하지만 박스권에서 계속 놀 겁니다 대부분 앞으로 어느 정도 작업 때는 상반기까지는 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좀 조심스럽게 예측은 하지만 그렇게 흐름 자체가 별로 썩 유쾌하지는 않아요 호재들은 계속 나오지만 이 호재들이 어느 정도 미리 선반영이 돼서 그런 건지 좀 그렇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은 좀 많이 있습니다 향후 뭔가 좀 큰 힘을 낼 수 있는 모멘텀이 한 마디 있었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보여지지가 않네요 이렇게 같이 우왕좌왕하게 제가 좀 설명을 했고 좀 정신없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하여튼 결론은 그겁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 왜 주식을 사가지고 왜 투자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번 주말에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을 갖고요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한다면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투자를 해보자 그래야지 좀 끈기가 생기고 인내심이 생기는 겁니다 인내심이 있는 분들이 나중에 외국인이나 기관들을 이길 수 있어요 기관과 외국인들은 자본이 있기 때문에 개미를 솔직히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개미 털기 장난 아니죠 이 자본 싸움에서는 자본력이 많은 놈이 이길 수 있어요 장땡입니다 장땡 그래서 어설픈 자본을 가지고 있는 개미들은 잘못하면 휩쓸리거나 마인드 자체의 컨트롤이 제대로 안 된다고요 그런 것들을 잘 악용해 가지고 악용인다기 보다는 이용을 해 가지고 흔들어 놓는 거죠 계속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개인들 막 매도 나오잖아요 매도 나올 때 결국 주가는 막 거의 폭랑하다 싶이 나오겠죠 그때 저렴할 때 이제는 외인이나 기관들은 들어갈 거라고요 그래서 무서운 게 공매도라는 거죠 공매도 세력들이 재판을 흔들어 놓는다고 계속 그러다 보면 계속 매도 처리하면 사람 심리적으로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더 파는 것밖에 계속 팔아다 치는 거예요 그런 심리를 이용하는 게 가장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공매도가 참 어떻게 보면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없앴으면 좋겠는데 뭐 세계적인 추세가 지금 있어야 한다고 하니까 자꾸 이렇게 질질 끌려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뭐 개미들이 공매 할 수 있습니까 해봐야 뭐 잡음도 약한데 결국 뭐 기관과 외국인들 그 판에 이제 우리가 휩쓸리는 거죠 하여튼간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나눴지만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서 한번 왜 4만원 5만원 할 때는 관심 없던 삼성전자에 대해서 두 배 비싼 지금에는 왜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고 내가 왜 삼성전자 주식을 사야 했는지 그리고 왜 장기 투자를 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앞으로 얼마만큼 버티고 나가야 할지도 한번 자기 마음을 정립하는 셋업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너무 좀 내용이 길어서 좀 재미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잘 뭐 시청해 주신 분들한테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내일도 활기찬 하루 보내시면서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천만년자였습니다